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27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23일 전주 대비 16.20포인트 내린 1,107.0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7주째 하락세로 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날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폭만 78%에 달합니다. 해상 운임 하락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